열정서사 서기 30에서 60년 추정 사대복금보다 더 이른 시기의 것이라 흥미롭습니다. 다음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15장 47절이 순한 이야기에 대한 영의 문자적 번역에 위존합니다. 그들이 겟세만해라 하는 곳에 이름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때까지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놀라시며 심히 무겁게 여기시며 이르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여기 남아서 지켜보라.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기도하시되 될 수 있는 대로 이 시간이 자기에게서 비켜가게 하시고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당신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소서 오사 그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시모나 자느냐 너는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영은 참으로 정진하나 육신은 약하도다. 그리고 다시 가셔서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습니다. 돌아와 보신 즉 그들이 다시 자고 있으니 이는 그들의 눈이 침침하여 무엇이라 대답하는지 알지 못함이었더라. 세 번째 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자고 쉬라. 다 끝났다. 시간이 왔다. 보라.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졌다. 일어나가자. 보라.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곧 열돌 중이 하나인 유다가 가까이 오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노들에게서 온 큰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그와 함께 오니 그를 넘겨주는 자가 그들에게 증표를 주며 이르기를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붙잡아 안전히 끌어가라 하였느니라. 곧 나아와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낙비어 낙비어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그에게 손을 얹고 붙들고 있었습니다. 곁에 서있던 어떤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의 귀를 떨어뜨렸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된 너희가 강도를 잡으려 하듯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더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나 너희가 나를 붙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기록된 그를 이르려 함이라. 예수를 버리고 모두 도망쳤습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세마포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오며 청년들이 그를 붙들고 그가 세마포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그들이 예수를 대제사장에게 끌고 가고 모든 대제사장과 장러들과 서기관들이 그에게로 모여들고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안에 들어가 하숙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사내들이니 예수를 죽이려고 고발하되 어찌 못하니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거짓 증언을 하였고 그들의 증언이 같지 아니하였더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손으로 지은 이 성소를 헐고 사흘 안에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소를 건축하리라 하더라. 그들의 증언도 같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이 한가운데 일어나 예수께 물었다. 이들이 당신에 대해 무엇을 증언합니까? 그가 잠잠하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니라.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가로된 네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라.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돼 우리가 무슨 증인을 더 필요로 하겠느냐. 악한 말을 너가 들었거늘 너에게 무엇이 보이느냐. 그들은 모두 그를 사형에 처한다고 정지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그에게 침을 뱉고 그의 얼굴을 가리우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예언하라 하더라 장교들은 손바닥으로 그를 때렸습니다. 베드로가 아래층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쬘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돼 네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더다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를 알지 못하며 당신이 말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겠노라 하니 그가 바깥 현관으로 나갔더니 닭이 울떠라. 하녀가 그를 다시 보고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는 그들에게 속한 자라 하고. 그가 다시 부인하니라 조금 후에 다시 곁에 섰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참으로 당신도 갈릴리 사람이오 당신의 말도 그와 같으니 참으로 그 당이로 쏘이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닭이 두번째 우니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이르시되 닭이 두번 울기 전에 니가 세번 나를 부인할 수 있느니라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그리고 그것에 대해 생각하면서 그는 울고 있었다. 아침에 곧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온 사내들인으로 더불어 위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예수께 묻되 니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가로되 니가 말하였느니라. 대제사장들이 여러가지로 예수를 고발하되 대답이 없더라. 빌라도가 다시 물어 가로되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 또다. 보라 그들이 너를 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예수께서 다시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이상히 여기더라. 명절때마다 그들이 청하는 죄수 한 사람을 풀어주었습니다. 바라바라 하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킨 자들과 함께 결박되어 있었는데. 그는 반란을 일으키다가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무리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예수께서 전에 그들에게 하시던 대로 스스로 물으니. 빌라도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겠느냐? 대제사장들이 시기하여 자기를 넘겨준 줄을 알고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춘동하여 차라리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다시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그를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저희가 다시 소리질러 가로되 저를 십자가에 못박게 하소서 하더라.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그가 무슨 악을 행하였느냐? 그들은 십자가에 못박으시오. 빌라도가 무리를 만족시키려 하여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박히게 넘겨주니라. 군인들이 그를 끌고 관정으로 들어가온 무리를 모으고 자주색 옷을 입히고 가시 면유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더라.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고 침을 뱉으며 무릎을 꿇고 절하며 희롱을 마치고 자색 옷을 벗기고 보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그들이 지나가는 어떤 사람에게 권유하니 그는 밭에서 오는 구렌의 사람 시몬으로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 그가 십자가를 치고 그들이 그를 골고다로 데려가니 이는 해석하면 해골의 곳이라. 그들이 예수께 모략을 탄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은 후에 그의 옷을 나누어 각각 취할 것을 제비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박았습니다. 그 죄패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강도 두 사람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으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기록된 바 불법한 자들과 함께 헤아림을 받았다 한 말씀이 응하였느니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비방하며 이르되 아하 성소를 헐고 사흘만에 건축하는 자여. 내 자신을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너라. 대제사장들도 그와 같이 석의관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대 적과 더러는 구원하였고 그는 자신을 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이스라엘 왕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함께 십자가에 못박힌 자들도 그를 욕하더라. 제육시가 되어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구시까지 계속되더니 제구시에 예수께서 큰소리로 외쳐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곁에 섰던 어떤 이들이 듣고 말하되 보라 엘리아를 부르느니라 하거늘 어떤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가로대에 그만두자니 엘리아가 데리러 가나 보자 아래로. 예수께서 큰소리를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어 성소희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예수께서 이렇게 소리 지르심에 영혼이 떠나가는 것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서야고보와 요세의 마리아와 또 살로메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예수를 따르며 수종되는 자들과 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다른 많은 여자들도 있었더라. 저녁이 되었으니 이는 예비일 곧 안식일이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존귀한 의원이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에게 담대히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하니. 빌라도가 그가 이미 죽었는지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지 오래된지 묻고. 백부장에게 이를 알고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주니라. 세마포를 가져다가 그를 내려다가 세마포로 싸고 바위를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문에 놓고.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마리아가 예수께서 두신 것을 보고 있더니.